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 힐러 타로마스터 정의도입니다. 소울님들, 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가요? 사실 돈 때문에 고민 안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고민이 해결될 만한 운이 있는지 한번 타로카드에게 물어볼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의 돈 복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돈 때문에 있는 고민이 있다면 잘 해결되는 흐름이나 필요하신 금액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저는 소울님들의 생각에서 발생되는 파동 에너지에서 소울님께 조만간 있을 금전운에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네, 선택을 마쳤고요. opz Loves 자, 선택을 마치겠습니다. 5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3, 5, 2, 4, 1 고정 댓글의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추가 카드로 2장을 더 뽑고 3개월간의 돈복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의 금전운입니다. 1개월 동안의 금전운이고요. 그리고 2개월 후의 금전운이고요. 그리고 3개월 후의 금전흐름이에요. 우선 지금으로부터 한 달 동안 금전운은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혹시 내가 금전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쪼들리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남자가 편안하게 앉아 있죠. 그리고 금전을 9개를 깔고 있는데 타로에서는 숫자 10이 완성을 의미하는데 그래도 9 정도까지만 가도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 동안에는 어떤 큰 횡재수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돈을 갑자기 이렇게 크게 잃거나 이런 어떤 큰 기복은 없습니다. 그냥 유지.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쪼들리면 유지로 다시 올라오는 흐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에는 금전적으로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있다면 받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밀린 월급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시 월세를 받으시는 분이면 월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어떤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받을 돈이 있다면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노력하고 고생한 것 혹은 아직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 받게 되는 흐름이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저울을 들고 돈을 주고 있죠. 이 저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아야 될 대가만큼을 정확하게 배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인데요. 5번 컵카드가 나왔어요. 5번 컵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3개월 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조금 더 많은 흐름일 것 같아요. 이때 결혼식이 많다든지 아니면 내가 고가의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나가는 돈이 좀 있어요. 컵 2개는 서 있는데 앞에 컵 3개가 쓰러져 있죠. 2개는 들어오는 돈, 3개는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내가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달이 3개월 후에 한번 오니까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에 오니까 만약에 돈이 지금으로부터 2개월 정도 후에는 조금 더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 좀 저축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3개월 후에 내가 쓸 때 좀 많이 부족함 없이 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컴퓨전, 혼란, 혼돈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잔가지들이 막 치고 들어오면서 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좀 푼돈,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가지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푼돈이야 아니면 작은 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뭔가 쓰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이면 조금 큰 돈이 돼서 내가 좀 정신없게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3개월 동안은 지금부터 3개월 동안에는 혹시 작은 돈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더 허밋 카드가 나왔는데요. 3개월 동안에는 돈을 어디다가 좀 써야 되냐라고 하면 좀 내가 마음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내 소울이 좀 회복하고 이런 곳에다가는 돈을 좀 아끼지 않고 좀 쓸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보시면 은둔자 카드가 무의식, 내면의 깊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면이 깊어진다. 내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내가 책을 사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난 뭐 이런 걸 배울 때 나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 뭐 이런 게 다 개인마다 어떤 취미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힐링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에는 좀 돈을 어느 정도 써도 괜찮다. 그리고 그럴만한 여유도 좀 있는 3개월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제가 추가 카드로 두 장을 더 뽑고 지금으로부터 3개월간의 돈복에 대해서 예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장을 더 추가 카드로 뽑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개월 동안의 소울님의 금전의 흐름이에요. 7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요. 뭔가 지금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내가 앞으로 좀 돈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에게 좀 기대감을 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개월 동안에 당장에 어떤 뭐 나한테 금전운이 확 들어와서 내 주머니에 정말 돈이 생긴다 라기보단 앞으로 생길 만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뭐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새로운 어떤 목표나 꿈이 생긴다든지 돈에 관련돼서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는.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궁핍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2개월 후에는 어떤 한 달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 컵 카드가 나왔는데 사람들하고 지금 건배를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죠. 내가 어느 정도 개인적인 취미생활도 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인 여유는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연관을 지어서 본다면 내가 지금으로부터 1개월 동안 어느 정도 돈이 생길 만한 거리가 있겠다라고 했던 것이 2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좀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내가 좀 여유 있게 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밥도 좀 사주고 그 다음에 뭐 술 한 잔 내가 살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고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2개월 후에는 좀 여유 돈이 생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입니다. 네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황제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좀 안정적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뭐 어떤 거리가 생긴다. 그 다음에 금전운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취업이 된다. 그러면 이제 황제로부터 내가 이제 황제는 기관이나 회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겠죠. 취업을 하게 되면. 아니면 내가 정말 황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내가 가게를 차린다든지 내가 사업체를 차려서 내가 사장이 된다. 그러면 연관성이 있어요. 보시면 지금부터 1개월 동안에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야 이거 잘 될 것 같고 큰 돈이 들어올 것 같고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 같고 이런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게 3개월 정도 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금전적으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조금 더 안정적이고 단단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잘 준비하시면 3개월 후에 금전적으로 훨씬 좋은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지금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소년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초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페이지 그 다음에 소드, 칼이라는 것은 바람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초심자가 이제 막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소울님께서는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할까 말까 고민한다면 그것을 해보면 좋다. 준비가 좀 안 돼 있거나 내가 조금 더 미흡하다고 생각해도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3개월 후에 황제가 될 수 있는 금전운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더라도 무언가를 시작할 거리가 있다면 꼭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더 첼리오트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빡세게 내 몸을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불이 열정을 뜻하거든요. 거기에서 천리마가 뛰쳐나오고 있어요. 용의 피를 물려받아서 천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 이 천리마. 제가 이 카드를 디자인할 때는 체력, 에너지를 생각하면서 이 기운을 여기다 담은 거거든요. 조언점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소울님이 지금 혹시 내가 좀 무기력해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힘이 없거나 이럴 때가 아니다. 좀 파이팅하고 스스로 좀 많이 몸을 움직이고 그래야 3개월 후에 오게 될 황제와 같은 이 돈복, 금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조금 더 분발하시고 으쌰으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이 카드 말고 제가 2장을 더 추가 카드를 뽑고 3개월간의 돈복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 카드 2장을 뽑았고요. 자, 이 카드는 지금으로부터 1개월 동안의 소울님의 금전 흐름 돈복이에요. 아, 9번 칼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혹시 소울님께서 금전 때문에 조금 골머리가 아프다. 그 다음에 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이 있으실 것 같고 그게 한 달 정도는 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칼들이 단순히 걸려있을 뿐이지 이 사람을 지금 찌르지 않고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만큼의 걱정과 불안감을 갖고 있다. 눈을 가리고 있느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울님이 지금 혹시 금전 때문에 금전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내가 돈의 어떤 쪼들림이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고 있는 일이나 아니면 직장 관련된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내가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있을 텐데 생각보다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사안이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칼들이 찌르지 않고 걸려있을 뿐인데 내가 생각을 9개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내가 편하게 가져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 한 달 동안에는 금전적으로 아주 좋거나 긍정적인 건 아니다. 우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개월 후부터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태양이 뜨죠. 내가 심각하다,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게 2개월 후에는 굉장히 밝아져요. 보시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대조적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더 썬 카드는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낮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따뜻하고요. 밝고요. 아이가 이렇게 해맑게 웃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는 부분은 한 2개월 후부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가 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보이고 내가 잘 모르니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2개월 후부터는 해가 떴잖아요. 그럼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게 아니고 밝아졌어요. 다 보이면, 사람이 다 보이면, 알면 그다음부터는 고민이 확실히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에는 금전적으로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썬 카드가 나오고 문 카드가 나왔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월 후에 내가 이렇게 밝은 상태라고 해서 방심하면 문으로 갑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2개월 후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어떤 금전에 관련된 준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다든지 그럴 때 2개월 후에는 긍정적으로 돌아가는데 방심하고 내가 그때 빨리 처리를 안 하면 3개월 후에는 다시 또 미궁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3을 선택하신 쏠님은 뭘 하나를 주의하셔야 되냐면 3개월 동안의 금전 후는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에 한 달 동안 내가 확실하게 금전적으로 처리를 하고 내 걸로 만들어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쏠님들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우선 금전 운이 있다. 돈복이 있어요. 그게 아마 지금부터 2개월 후 제가 말씀드리는 그 순간일 거고요. 왜냐하면 손이 쑥 내밀어지고 거기에서 물이 막 넘치잖아요. 손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운이 컵, 물의 에너지의 운이기 때문에 지금 컵이 막 넘치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훅 들어왔다 훅 나갈 수 있어요. 변동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큰 돈복, 금전 운을 내 걸로 잘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에 한 달 동안의 일이니까 그때 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쏠님들 어, 또 썬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썬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도 썬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때 잘 잡으라는 거죠. 네, 지금 포인트는 계속 하나로 모이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 한 달 동안 많은 금전적인 운과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못 받았던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포인트가 이때 다 몰려 있어요. 운이라는 것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일정 기간 동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운이 빠지겠죠. 그게 3개월 후예요. 그래서 3개월의 문 카드 같은 경우는 부정적이라기보다는 2개월 후보단 3개월 운이 확실히 운이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내가 기회를 잡고 내 걸로 만들면 3개월에는 다른 카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3을 선택하신 쏠님들께서는 금전적으로 지금부터 1개월 후에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 내 걸로 최대한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이 이야기가 쏠님께 와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쏠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쏠님들 제가 추가 카드를 2장 더 뽑고 3개월 동안의 돈복, 금전운을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으로부터 1개월 동안의 금전운, 돈복입니다. 2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혹시 내가 금전적으로 이동수가 있을 수 있어요. 금전적인 이동수가 뭔가요? 직장의 이직, 아니면 내가 지금 취업 준비를 하면 취업을 하게 되는 것도 이동수고요. 만약에 이동이 낮게는 안 가요. 이건 업그레이드 카드예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3개 정복하기 위해서 지구본을 들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간다. 확장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금전적으로 내가 월급이 올라간다든지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계약을 조금 더 괜찮은 계약을 해서 내가 돈을 더 번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존에 벌고 있던 돈보다 지금으로부터 1개월 동안에는 조금 더 벌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금전의 이동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에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킹오버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나무가 불에너지, 일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왕이에요. 정말 내가, 이게 광개토대왕 카드라고 저는 부르는데 광개토대왕처럼 정말 막 앞으로 달려나가고 개척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으로부터 1개월 후에 내가 무언가로 이동을 했거나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더 내가 많이 할 만한 그 거리를 찾았기 때문에 2개월 후에 그거를 처리하고 그걸로 내가 돈을 버느라 아마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거고 당연히 2개월 후에는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일하는 만큼 돈을 벌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에 금전적으로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카드를 이렇게 다 랜덤으로 뽑았어요. 근데 일관성 있게 나왔거든요. 그게 다 어떻게 됐냐. 돈으로 바뀌었어요. 9번 동전 카드가 나왔습니다. 동전을 9개 깔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귀부인이거든요. 굉장히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흐름상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개월, 2개월 동안에는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3개월 후에 금전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질 수 있고 좀 그동안 내가 벌어왔던 거에 비해서 많이 어느 정도 벌었다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가 3개월 후에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개월 동안에는 내가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면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 결과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데스트 카드 죽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3개월이다. 변화는 당연히 긍정적일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새로운 데 취업을 한다면 그것도 큰 변화가 될 거고요. 이직을 한다면 그것도 큰 변화가 될 거고요.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도 큰 변화가 될 거고요. 그래야 이 큰 변화가 있어야 3개월 후에 9번 동전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조언점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큰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변화를 하게 될 때는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하는 것은 깔끔하게 미련 두지 말고 딱 정말 죽음으로 가듯이 만약에 내가 이직을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난 여기와의 인연이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조언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컨플릭트 대립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3개월 동안에 혹시 소울님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걸 위주로 선택을 하셔야 되냐면 나한테 금전적으로 이득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조언이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누구랑 갈등할 일이 있다면 그 갈등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가 갈 길이 바쁜데 누구랑 갈등하면서 시간 낭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3개월 후에 이렇게 동전이 9개나 있는데 이거를 다 내 걸로 만들려면 누구랑 갈등하고 싸우고 내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갈등 조소가 있다면 웬만하면 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두 개의 조언점으로 한번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자 제가 추가 카드를 두 장 더 뽑고 3개월간의 돈복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영상을 보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동안의 금전운 돈복이에요. 네 8번 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무는 1을 의미하거든요. 1이 8개의 작은 일들이 쏟아진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월급을 고정급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면 조금 짜증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똑같이 받는데 좀 잔 업무들 여러 가지 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좀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프리랜서거나 내가 하는 만큼 돈을 버는 사업이나 인센티브를 받는 분은 아주 큰 건은 아니지만 여러 개의 그래도 작은 기회들 그 다음에 일거리들이 있으면서 돈을 조금은 더 벌 수 있다. 내가 움직이는 만큼 더 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큰 돈이 있거나 횡재수나 그런 거는 좀 아니라는 거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버는 한 달이 될 거다. 자, 지금으로부터 2개월 카드입니다. 오, 킹오버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금전적으로 내가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회사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이 있다. 지금 저희가 돈복에 대해서, 금전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펜타클, 금동전이 나왔어요. 거기에 왕이에요. 그러면 돈의 왕입니다. 금전적으로는 아마 올해 중에서는 거의 한두 번째 안으로 가장 좋은 2개월 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1년 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2개월 후에는 금전적으로 굉장히 좋은 달이다. 확실히 만약에 취업을 혹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취업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큰 계약권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2개월 후에는 그 계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개월 후 금전운이 어떨지 볼게요. 오, 또 운이 넘쳐요. 보시면 에이스 오브 컵카드가 나왔거든요. 손을 이렇게 쑥 내밀어서 그 위에서 물이 막 넘치거든요. 이거는 사람에 의해서 들어오는 금전운일 수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좋은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사람을 소개시켜주거나 왜냐하면 물이라는 자체가 인간관계거든요. 아니면 좋은 손님이나 아니면 계약자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좋은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된다든지 금전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1개월 동안에 씨앗을 심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씨앗이 2개월, 3개월 후에 금전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내가 좀 열심히 좀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고 조금 더 움직이기도 하고 메일도 보낼 일 있다면 메일을 쓸까 말까 하면 메일도 좀 보내놓고 이런 식으로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게 2개월, 3개월 후에 예상치 못하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언점 카드를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카드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셨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거나 아니면 좀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를 가까운 사람이나 아니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선배나 그런 사람들과 좀 의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외롭게 혼자서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럴 필요 없고 분명히 나에게는 2개월 후부터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전적인 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도움을 내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금전적으로 더 좋아지고 하는 일이 더 잘 돼요. 근데 혼자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 있으면 그런 운을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귀인이 나에게 올 거니까 혼자 앉아 있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도움 준다는 건 받고 혹시 내가 필요하면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이것도 약간 느낌이 비슷하죠? 이거랑 지금 같은 칼 카드의 계열인데 이건 외로움이고 이건 후회거든요. 후회할 일을 하지 말자는 거죠. 배가 지금 떠나가잖아요. 이 사람이 돈을 든 왕이고 에이스 오브 컵이에요. 2개월, 3개월 후에 내가 꼭 잡아야 되는 기회가 올 텐데 그때 놓치고 떠난 배에 미련 두면 안 되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개월, 3개월 후에는 할까 말까 괜히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기회를 포착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긴박한, 금전적으로는 긴박한 3개월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잡으신다면 아마 금전적으로 내가 많이 그래도 좀 풍요로워지거나 아니면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소울님들, 만일 돈 때문에 힘드시다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듯 소울님께 조만간 돈뽑이, 금전운이 있으시길 기도할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